내가? 농내장? 에이 난 아닐 거야. 초기에는 거의 자기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각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진행되는 거죠. 개방강 농내장, 정상아람 농내장은 이 시식형의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반성질환입니다. 고혈압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단 없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손상되냐고요? 마치 주변의 시야, 우리 눈에 있는 주변 시야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마치 안경을 띄고 있으면 여기가 서서히 조여져서 이 중심 시력만 남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야가 먼저 손상이 되고 중심 시력은 말기까지 보지는 행위가 많습니다. 이 원발 개방성 농내장은 조기 증상을 통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원발 개방성 농내장인 경우에는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실신경 손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짝눈인가? 이러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쪽 눈으로만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한쪽 시력이 떨어졌나 또는 밤하고 낮에 시력 차이가 큰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가 실제로 농내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신경 손상이 되게 되면 운전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게 이 주변 시야는 어두워지고 중심 시야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자꾸 주차하다가 긁거나 부딪히고 또는 계단을 헛뛰어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되면 그냥 단순히 날가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변 시야에 손상이 되는 농내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내장은 안압만 가지고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단이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성인에서 가장 많은 원발성 개방당 농내장인 경우에는 중기 이후까지는 자극 증상이 없고요. 정상 안압 농내장 환자를 놓칠 수도 있고 반대로 안압이 높은데 증상이 없으면 환자분들이 병원 안 와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안압만 기준으로 진단하는 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는 이 농내장을 확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쉬워지고 병원에 가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막막신경섬유층 촬영기, 신경섬유층 레이저 분석기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쉽게, 더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시야 측정 검사라고 해서 손상된 시야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시신경 입체 촬영 검사라고 해서 이 시신경에 있는 부분을 입체적으로 촬영해서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신경막 섬유층 검사 또는 광감석 단층 검사라고 해서 최근에는 OCT라고 하는 이 검사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OCT라고 하는 광간섭 단층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혈관지 용서를 진행해서 실제로 확인하게 되고요. 아주 드물게 24시간 철압 측정 같은 게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요. 하지만 발견을 일찍 한다면 우리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것을 늦추거나 막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루에 한 번 또는 여러 번 안구에 직접 이렇게 약물 넣는 안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안구의 현료가 증가되면서 안압이 떨어지고 실제로 안구에 있는 시신경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이저 치료라고 아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안구 내 구조물에 레이저를 쏴요. 그래가지고 그 구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방수가 빠져가는 데가 좁아져 있으면 열어주거나 또는 방수가 나가는 것이 막혀있는 경우에는 뚫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약물 반응, 안약 또는 레이저에도 반응을 안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적 요법을 통해서 이 안구에 있는 방수가 안구의 바깥벽을 타고 적절한 통도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국은 막힌 거를 뚫어주는 거죠. 이 농내장은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건강애법 시청자 여러분 만 50이 넘으셨다고요. 혈압은 재시는데 왜 안압은 안 재시나요? 그리고 안압만 재는 게 아니라 안구하면 라식 수술한다든지 백란장 수술한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농내장은 눈이 갖는 고혈압과 같고 마치 우리가 혈압이 정상이어도 우리 몸에 혈관 손상으로 여러 질환이 나타나는 것처럼 진행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어서 만 50이 넘는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구 건강 그리고 농내장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